건강식단 짜기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져요.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골고루 담아주세요. 밥 국수 닭고기 토마토 사과 미역 두부 같은 종류야. 골고루 담아줘. 말린 새우 같은 종류야. 골고루 담아줘. 호두 알 먹을게! 생선 오렌지 우유 고구마 해바라기 씨 달걀 국수 요구르트 빵 버터 그만하기 같은 종류야. 골고루 담아줘. 국수 시금치 시금치 그만하기 우와 제법인데 옥수수 치즈 소고기 사과 사과 응? 호두 어? 그만하기 고마워 고마워 당근 닭고기 소고기 어? 뱅어포 우유 감자 호두 우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건강식단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수고기 끄덕 잇 끝 끝 감사합니다.